네, 안녕하세요. 쇼무대팀의 성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짱! 게이토 일렉 하드케이스입니다. 디럭스 우드 시리즈. 와, 이거 진짜 시리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디럭스 우드 시리즈만의 매력은 정말 모던함 속의 빈티지? 빈티지함 속의 모던함? 정말 딱 그 하드케이스의 정석을 보여주면서도 가격이 가성비로 진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지금 버즈뷰에서 기분 좋은 가격 14만 8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얘는 어, 재규어. 그리고 재즈마스터 전용이에요. 근데 보통 하드케이스 찾아보실 때 여러분들도 재즈마스터 유저분들 아시겠지만 없어요. 재즈마스터 전용 하드케이스 찾기 진짜 어렵거든요. 근데 지금 게이토에서 이 가격에서 지금 버즈비에 얘가 들어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문을 안 누르고서야 하는 못 버티죠.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진짜 와, 너무 좋네요. 안에 지금... 와, 이거는 난 블랙이다. 진짜 얘는 블랙 성애자네. 너무 예쁘게 지금 블랙으로 퍼가 다 되어 있는데 진짜 퍼 안감 쿠션 너무 푹신푹신하고요. 그래서 이 바디 쪽은요. 좀 더 쿠션감을 더해 가지고 바디 완전 잘 잡아주게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수납도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어서 잭과 그리고 작은 이펙터들까지도 지금 수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. 네, 스트랩도 넣어도 되고요. 아, 진짜 너무 잘 만들었죠? 재즈마스터 전용? 이거 지금 재규어져요. 그쵸? 펜더 재규어. 아, 펜더 재즈마스터야. 재즈마스터 넣어볼게요. 바디 모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게... 어머. 진짜 잘 들어간다. 진짜 잘 들어간다. 재즈마스터 자체가 바디 모양이 디자인적으로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하드 케이스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안 들어가거든요. 와... 재규어도 진짜 충분히 들어가겠네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살짝 공간감이 있거든요. 이 공간감은 나중에 뽁뽁이나 이런 거 처리해 주셔서 공화 항공 배송할 때는 잘 마감을 해주셔서 보내면 되고요. 그냥 보관이나 아니면 그냥 운반할 때는 정말 딱 들어맞게끔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지금 넥크레들도 이제 단단하게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 있죠. 네, 와... 너무 예쁜데... 여기에서 내가 당겨요? 진짜 더 비싸 보이죠? 역시 하드 케이스는 내 악기의 값어치를 좀 높이는 데 좀 일조하는 것 같아요. 하드워도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. 블랙에 어울리게 얘네 지금 다 은장으로 되어 있죠. 은장으로 되어 있고 마감도 지금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. 블레이넴 화이트.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죽 되게 판판하게 외장도 되게 잘... 마감 진짜 잘 돼 있네요. 혹시 하드 케이스 정도는 하나 있어야 해외를 갔다 오고 해외에 있는 표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을 위해서 이런 하드 케이스 구매해 놓으시고 그리고 악기 보호 차원에서 구매해 놓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게이토 디럭스 우드 시리즈 게이토 일렉 하드 케이스 재즈 마스터용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일을 보도록 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